자 시청자 님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며칠 전에 만들어서 보니까 너무너무 튼튼하고 남자답고 이 거칠거칠한 질감에 철과 이 스탠을 조합해가지고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넘어지지 않고 요거를 이제 조금 이따 내려가서 각도를 잡아서 요렇게 꼬부리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시중에서 사다 쓰는 그 얍사부리한 물건 보다는 이렇게 비록 투박하고 어 그야말로 뭐 무식하지만은 얼마나 또 이 남자답고 멋있는 그런겁니까 이게 자 제가 시험삼아 한번 일부러 이렇게 저 어 이런데를 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안 했어요 자 여기도 용접을 하다보니까 색깔도 아주 멋있고 요기는 이제 여기는 내려가서 어 각을 잡아주면 이제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배터리 잔량이 얼마 없네 아 참 거친 사나이에 오늘 또 이 정글도도 두개 에 이렇게 저 이제 저 산으로 어 가서 써야 되니까 만들었고 아 이제 빨리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투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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